네 안녕하십니까 유로 2020 프리뷰 맡겨된 임영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C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누구나 다 아는 축구 강호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부상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리버풀의 수비 핵심이었던 반다이크 선수가 십자연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 아마 유로 2020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었고 맨유의 반더비크 선수도 부상 때문에 대표팀에서 낙마하면서 지금 좀 수비와 미드필더 중심의 선수가 한 명씩 빠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그래도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서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여기 C조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감독이 프랑크 데부어 감독입니다. 예전에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 했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를 좀 즐겨보셨던 팬분들이라면 데부어 감독의 이름을 좀 기억할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을 맡고 있는 선수는 당연히 프랭키 대용 선수인데요. 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볼 배급도 좋고 활동력도 좋고 그리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스리백의 가운데 수비수까지 볼 수 있는 굳이 비유하자면 기성용 선수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대용 선수가 가장 네덜란드에서 눈여겨볼 만한 아마 축구팬들이 누구나 또 알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또 어린 선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흐라범베르흐라는 선수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보니까 아약스 뉴스 출신이고 이제 터키와의 A매치에서 네덜란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좀 포텐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 선수의 활약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감독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셰브첸코라고 혹시 알만한 축구팬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AC밀란 그리고 첼시에서 활약을 했던 스타플레이어 공격수 출신인데 AC밀란에서는 정말 정말 잘했는데 첼시에서는 조금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던 그 셰브첸코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로 2016과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좀 이제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유로 플레이어 포를 통해서 유로 2020 본선에 진출하면서 이제 다시 좀 국제대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스타플레이어는 올렉산드르 진첸코 선수 맨체스티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진첸코 선수가 가장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심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전력 분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가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유로 2020에서 입고 뛸 유니폼을 발표했는데 이 유니폼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지금 크림반도라는 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뺏은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유니폼에 지도를 우크라이나 지도를 삽입을 했는데 그 크림반도를 포함한 그 지도를 유니폼에 새겨 넣으면서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좀 많이 반발하고 뭐 유에파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 독도 가지고 싸우는 뭐 물론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에파가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추첨을 할 때 러시아 팀과 우크라이나 팀은 같은 조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서로 원정을 못 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지도 문제가 지도 유니폼 문제가 터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팀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알라바의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에르미넨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알라바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정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굳이 비하자면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느낌인데 알라바 선수가 바이에르미넨에서는 왼쪽 수비수로 나왔는데 대표팀에서는 중앙 수비수도 보고요. 때에 따라서 왼쪽 공격수도 보고 어떨 땐 또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라바 선수가 좀 전술적으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마르셀 자비처 선수라고 아마 라이프치의 경기, 황희철 선수 경기를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라이프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자비처 선수가 또 오스트리아의 중심, 핵심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특히 자비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프치랑 재계약을 안 하고 더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나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유로 2020이 그에게는 쇼케이스 무대가 되지 않을까 유로에서 잘해서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처 선수는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있을 때 토트넘 이적설도 있긴 했는데 지금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잘리면서 좀 그게 없던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자비처 선수가 정말 재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유로 2020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좋은 팀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스트리아가 독일이랑 국경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잘츠부르크 소속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저는 이번 유로 2020에 좀 바크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C조에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뭐 아마 조 1, 2위로 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마케도니아라는 팀을 다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나라 이름이 마케도니아였는데 북마케도니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 총리와 마케도니아 총리가 2018년도에 만나서 합의를 했고 2019년 1월자로 북호가 마케도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마케도니아가 이 국호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못했는데 북마케도니아로 바꾸는 조건으로 EU와 나토 가입을 승인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유로 2020에서도 당연히 북마케도니아로 이제 팀 이름을 달고 출전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름이 생소한 나라이다 보니까 축구적으로도 좀 생소할 수밖에 없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면서 본선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스타플레이어는 고란 판대포 선수라고 판대포 선수도 예전에 좀 올드축구 팬분들이라면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37살이고 예전에 인터밀란이 2010년도에 트래블할 때 챔피언스 리그 리그 컵대회 우승할 때 인터밀란의 주축 공격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판대포 선수이고 아무래도 북마케도니아의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번 유로 2020이 아마 그에게는 마지막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대포 선수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순위 한번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안방에서 열리는 이점도 있고 하니까 1위를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 2위는 오스트리아 저는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 문제인데 북마케도니아와 우크라이나가 3, 4위를 다툴 텐데 그래도 북마케도니아가 조금의 약간의 이변을 일으키면서 3위 또 3위가 또 잘하면 플레이오프로 16강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4위를 한번 저는 예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